쉬는 시간 없이 한번 가보네 알리스타 편입니다 천천히 가야돼 서포터 소라카라 알리스타 하면 또 제가 자신있는 체크 중 하나인데 라인저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휴방장님 배우사게 해결 감사합니다 소라카 소라카가 또 요새 많이 나오죠 메테오 알리스타 1레필드로 상당히 좋습니다 힐축고 라인을 좀 그나마 푸시 해볼까 업을 줬고요 콜렉 감사합니다 라인푸시 안 짓지 않고 힐축 저희들이 해 천천히 가자 천천히 슬로우틱하게 소라카 상대로 또 매우 빠세니까요 질리질리요 하지만 소라카 콜렉이요 그렇죠 소라카 라인저는 2대에는 못 이겨요 소라카가 갱 없이는 매우 강합니다 2대에는 거의 최강이에요 갱 호응이 와야됩니다 소라카는 갱이 약해 그 점을 잘 노래해 일단 아 미드 미드다 포리살씨 죽어요 죽었네 맞다 우리편 미드가 아마 포리살씨 드릴겁니다 상대로 미드가 갱만 브라우스터님 총을 60개 감사합니다 저거 와드네 아 와드잖아 아 맞다 여기 침묵 침묵 때문에 못 밀어요 침묵 때문에 침묵 세프가 봤어 포라카의 매속구만 잡을 수 있었는데 킬각 완벽한 킬각이었는데 포라카 침묵 세프가 더블고 안나갔어요 소라카 침묵이 매우 지렸죠 장바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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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바침묵이 매우 지렸어 침묵이 세프 잇자 나다요 내가 5으로 넘어야돼 아 근데 아 스모 때문에 좀만 뒤로 갈걸 아 살짝 아쉬워 살짝 또 살짝 아쉬워 아 살짝 1티모 세치만 뒤로갔으면 했는데 약간만 뒤로갔으면 딱 좋았는데 어허 또 죽어요 피들 공포가 너무 쎄 제발 대포야 한 대만 더 집 안전하게 뒤에서 가지 까비 너무 대놓고 집으로 갔어 잡고 싶은데 나 지금 열받았어 안되겠다 미드 진리오도 상당히 좋구요 까비 매 미드는 뭐 좋은게 많습니다 집에 가죠 욕심부려서 여기서 와드 받고 할수도 있는데 그러다 또 죽으면 망하니까 욕심내면 안되고 안전하게 가는게 중요하죠 자진이 가자 한덕대 소라카보다 내가 더 알리가 더 위협적이야 한덕대는 뭐 뭐니뭐니해도 소라카보다 알리가 더 위협적이죠 뭐니뭐니해도 알리니까 나와임마 아이디는 베인덕후인데 개딩을 하지 않는게 침묵이 매우 골짜파요 침묵이 변수네 진짜 침묵 조심해야합니다 침묵 침묵이 아닌 침묵 이제 한번 노려줘야죠 소라카가 로밍 갔을때 한번 노려야 되는데 되나? 될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오케이 진리언 났다 진리언 꽉꽉 아아 휘들리다 휘들리다 도망가 아이스타 Q 찍고 군쇠로 피들이 스킬 못쓰기 했죠 군쇠로 피들이 스킬 못쓰기 했죠 텔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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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못쌌다 무시하는 매형맞아가지고 살 수가 없어 아 아깝다 아까워 아깝다 아까워 아깝이야 이렇게 아깝냐 상당히 아깝고만 문도가 좀 더 뛰어야죠 아이고 아깝네 방금 멋졌죠? 응 방금 간지났어 방금 좀 간지났어 엇? 그레이토 왜? 왜그래 임마 아주 멋졌고만 그래도 알리스타야 넌 잘했어 진리 응 괜찮겠다 너 넌 괜찮겠어 넌 괜찮겠어 피드스티이의 Q를 먹이면서 깔끔했죠 되나 이거 피드? 안되네 헤를데스님 1,1,2개 아이고 안돼 감사합니다 원래 100개 감사합니다 갑자기 데뷔스 진가요 렌가 좀 세다 렌가 내 마음으로 좋아한다 당신 감사합니다 1,1,2개 고마워요 노래를 못 틉니다 지금 이거 영상 틀고 있어가지고 양해 부탁드려요 땡큐 땡큐 핑하라고? 핑하네 1,1,2개 모션 따라한건데요 아 뭐야 염소 노래좋고 똑같지 않나? 응 스티을 하겠어 이거라도 되나요? 도라카 못할거같은데 아 아깝다 아리온다 도망갔어 아 너무 아깝다 아리올거같은데 이거 피드 아니면 알리안 피드 아니면 아리가 숨어있을거에요 로밍을 조심해야되요 이건 뭐 당연한거지 바텀 뮤저라서 하하하하하하 육렙이 되면 좀 안전합니다 내가 알리스타의 꽃은 육렙 부터입니다 멈출 수 없는 의지라고 육렙이 빨리 돼야돼 슈퍼 탱케를 자랑하다가 안죽거든요 알리스타는 나 지금 열받았어 뒤에 뭔가 분명 있는데 피들 냄새가 나 로밍을 자주 가져야죠 알리스타는 로밍에 상당히 특화되어있는 서버소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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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카로 따주고요 소라카로 따주고요 가방 워리아 소라카 야옹 피드 기도 잡는다 야 이거 아리 아, 급해서 넘어갑니다 도망갈까봐요, 빠르게 플래치 써서 죽였죠 미드나 한 발 밀고 하죠 내가 죽을라 하라 내가 죽을라 하라 뿅 내 거야 CS 할 거 없으면 CS 먹어 주면서 복귀를 합니다 상당히 빡세요 여러분들 최애 힘이 필요합니다 스펠은 돌아오지만 킬은 돌아오지 않아요 이건 날 막지 못해 던져 피드로 왼쪽 그냥 지워줍니다 소라가 약하므로 그냥 지워줘요 그냥 지워버리는거야 그냥 지워버리는거야 응 요즘 신발 먼저 갑니다 전부 다 핑하가 아니라 시야석을 사오죠 시야석 이때 사주고요 시야석이 나오는 타이밍에 렌즈도 바꿔줘야 됩니다 렌즈로 바텀 4K에 바텀 4K에 용이죠 조금만 더 집중해서 가자 미드만 잘 봐주면 돼요 문제 지금 핵심은 여기 진리언만 잘 키워주면 됩니다 진리언 진리언만 잘 키워주면 돼요 아 노리고 싶은데 소라칸가? 피 느리네 아 매욕만 좀 안맞으면 거의 아주 좋았네 저도 핑하식으로 하죠 시야석을 어이 뭐야 소라 염소인간 여기 핑하겠지? 핑하 저쪽에 있는 이 쪽엔 위험해 저 진리언 위험하자 진리언 지금 위험하자 진리언 지금 아 이거 아깝다 렌가까지 멍 Thrones 아다힘드네 아까워 아까워 살긴 살았네요 스킨 살긴 살았을때 우리 선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아깝다 아깝다 이득볼수 있었는데 그래도 약간밖에 손해 안받죠 좀만 더 집중해서 여기같은 경우는 한타가 너무 빨리 일어납니다 너무 빠르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갑자기 일어나요 조심해야됩니다 바텀 그냥 갱으로 오면 되는데 바텀 갱으로는 쉽지가 않나 어떻게나 지워주고요 누구도 날 막지 못해 뭐야 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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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에서 아리가 너무 잘해요 엑맘 시간 잘해 오케이 cc 타이밍 좋았고요 죽어라 갈 진리언 좋았다 완벽한 컴빈레이션 피드를 굴뚝했네 피드를 굴뚝했네 피드를 마크했고요 어? 어 뭐야 뺏겼어 징크 쏘라들 뺏겼네 아이고 아깝다 피드를 마크 잘했는데 아깝네 피드를 굴뚝 마크 잘했는데 아깝네 피드를 굴뚝 마크 잘했는데 아깝다 킬 봐 괴물이에요 저거 킬 보속 아이 소마카가 라인전을 너무 쎄 죽음경기 너무 좋아해요 자 밀어내버렸다 타이밍 뭐 호흡 타이밍 뭐 줬어요 칼 호흡 타이밍 좋았다 젤리야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다시 보고싶으신분들은 유튜브 한번씩 구독해주세요 컴퓨터는 컴방이 좋아 진리 잘하고있다 1킬 1대수 7어시에요 나도 저거 땡기는데 리스트하고 꾸려주구 오 땡긴다 리스트 비스트에요 펜플레스 1단계 이렇게 비엄미게 감사합니다 오이네수님 병사인게 펭갈 감사합니다 하긴 어느순간부터 강의를 안하고있어 너무 내플레이에 심취해가지고 컨텐츠 이름을 바꿔야겠어요 과외가 아니라 불법관전 만천미난이 2단계 이기에 감사합니다 귀염미게 핑하나 지고 제거하자 미안해요 여기까부터 제거하고 좋은데 장면 장면세스 좋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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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야 알리스타는 뭐 택기 로밍밖에 없어요 한타때 탱커 역발이랑 로밍 아프잖아 초골레 감사합니다 야 야 뭐이렇게 쎄 와나나 죽이려다가 인생 망할 뻔했어요 티하장을 이렇게 해줘야죠 키딜이 맹사인게 감사합니다 렌가 안보인다 렌가 이여 쎄 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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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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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잘 싸우는 것 같은데 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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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운 좋게 살아났죠? 내가 아주 잘하고 있어, 젤리야 상대 별로 나쁘지 않구만 하지만 상대가 너무 나빴어 상대가 너무 나쁘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 번씩 부탁해요 해설할 필요가 뭐 굳이 있겠습니까? 플레이로 보여주는데 너무 잘한다 와드가 보였는데 와드가 보였는데 플레이로 가자 좋았어 무빙맨 소녀 없지 피들 피들만 잘 밀면 돼요 저는 피들만 잘 밀면 됩니다 피들 스티지 자리를 못 잡게 빠르게 더블 소라가 먼저 죽여 소라가 잘 잘랐어 잘 잘랐어 너무 잘하잖아 야 이야 살립니다 오 방금 보셨어요? 개미지 안 들어갔어 다시 한 번 볼까요? 방금 너무 잘했다 진짜 다시 한 번 보죠 소라가 띄우는 것부터 이니시하는 것부터 깔끔하게 보겠습니다 슬로우로 봐야죠 소라카를 여기서 휴 점멸 소라카를 여기서 휴 점멸 소라카 먼저 죽여 소라카 먼저 그리고 여기서 렌가를 밀어냅니다 보이죠 렌가가 어디로 갈지 슬로우 한 번으로 여기서 자르바를 죽이겠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냥 바로 W 쓰면서 아우 밀어주고요 뒤로는 살리고요 개미지 안 들어갔어 렌가가 알고서 뻔하거든요 딸피 노리는 거죠 딸피인 자르반을 말이야 이건 내가 내 플레이에 반하겠잖아 반했다 이미 멋있어 그리고 그리고 야 야 시원해 너무 잘하잖아 이거 내 플레이에 내가 반해버릴 것 같아 뭐 싸움 없이 부담 드립니다 기아트 암호니 벽 싼개 땡큐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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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 바위 벽 켯 합니다 벽 Q 시작 벽 벽 날침대 패드를 방해하는겁니다 핵심은 패드 탈피까지 걸면서 바론 게임 못하게 하고 전대는 살아남아 알리스타 야어야 잘한다 나쁘지않아 not bad 바로 먹었죠 아 멋있어 맹은 나쁘지않죠 나 지금 열받았어 어우 멋있어 멋있어 바론 뺏었죠 불리한 상황을 유의하게 역전했습니다 팔찌의 피트스틱 딜이 약해지지 강타가 약해지는게 아니라 아 뭔 개소리하는거야 게임이나 해 아 걱정 이상해졌어 정신차려 내가 바론을 먹었다 강은 좀 무리수였다 강은 조금 무리수였어 향연말이 몇 5개 한답 강은 조금 무리수였다 미안합니다 가론은 자르반이 먹고 제가 피트스틱을 죽였기 때문에 피트를 먹은거죠 결국 내가 먹은거지 안그래요? 피트는 내가 죽였다고 피트를 먼저 죽이면 되죠 맞는소리야 좀만 더 이길수있어 좀만 더 죽여서 맞아 말끔말이 하면 성불리 성불리 여러분들 두개 생일감사합니다 피들기 피들이 안죽어요 소나카 일때문에 거무세 상대편들 피트스틱 아 여기서 아리 궁을 써 그래서 제가 미스난 줄 알았거든요 잘보세요 미스난 줄 알았는데 아리가 궁을 한 번 더 써요 미스난게 아니야 잘보세요 방생인줄 알았는데 잘보세요 궁을 씁니다 아리가 미스가 아니었었어요 아리가 궁을 써서 도망가는겁니다 아하아 멍청하시고 다시 봤거든요 너무 이상해서 미스날리가 없는데 궁을 써서 도망간거야 거기서앞이 미스가 미스난게 아니야 젤리야 아리가 궁을 썼다고 아이고 아깝다 순식간에 기울어요 한명짤리고 너무 망했다 여기서 아직짜기pi이 파괴되었습니다 機械파괴되었습니다 깨파졌다 깨파졌다 좀만 집중해야돼 아직 지는건아니에요 문도완대 여기서 문도죽으면 위험해 줄줄이 소세지 탓 줄줄이 소세지 억제들을 파괴되었습니다 아이고 아까워 지금 너무 흥분했어요 어우 깜짝이야 야씨 비바 참아야 되는데 이거 잘 못잡겠다 못잡고요 용씨 하나 좀 먹어봐야겠어 이런걸 이기는게 클라스 아니겠습니까 이길지 질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오케이 굿 안 돼 질려주면 안 돼 너무 멀다 이야 너무 쎄 들어가세요 너무 쎄 이걸 이렇게 치나요? 나 잘한거 같은데 젤리야 넌 잘했어 넌 잘했어 젤리야 옳은 내가 맘이 아파 나 겐춘하게 하지 않았어? 겐춘하게 했어 옳은 내가 맘이 아파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아이 쥬씨 한타 한번 배달해보자 이길수 메오 갱맙 이길수 있는데 어허 집중하면 이 마음 알아야겠다 여기서 이제 기울었네요 이런팔은 안 돼 너무 다 던졌어요 문도가 두고 깔려서 안되죠 두남자의 얼굴을 쥐고는 간만에 지는거 나왔네 두남자의 얼굴을 쥐고는 간만에 지는거 나왔네 두남자의 얼굴을 쥐고는 간만에 지는거 나왔네 이번팔은 집니다 나름 잘했죠 나름 잘했죠 달리 나름 괜찮지 않았어요 본도가 누구랑 싸우고있어 이렇게 해서 넥서스가 터집니다 이렇게 해서 넥서스가 터집니다 아깝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깝네요 넌 내 재산에 플레이를 펼쳐서 괜찮습니다 아 오늘로 이걸로써 두얼굴의 남자는 끝났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